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고금리가 결국은 경기를 가라앉힐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는 좀 잘못됐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IMF가 세계은행 총재가 침체 위험이 높아져서 좀 오래 보내요. 오래 갈 것으로.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것으로 보내요. 2026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5700조 원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람들이 봤는데 여기 보니까 IMF나 세계은행 총재들은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상당히 많은 자산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거를 2026년까지 엄청난 주식 가치와 부동산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국제 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총재가 동시에 세계 경제 침체 위험성이 높아졌고 특히 통화 가치 하락과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경제에 우려를 표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첫날 대담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내년 세계 경제 3분의 1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며 엄청나네요. 이에 따라서 2026년까지 각국 국내 총생산 총 4조 달러 약 5,700조 원 가량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독일의 한 해 GDP 수준이다. 엄청나게 폭탄급 선언이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전 세계적인 불황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불황이 오래 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고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IMF 총재하고 월드뱅크 총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문제네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다루지 않은데 동아일보만 다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경기 침체의 기정사실화 전 세계 글로벌 불황 상당히 오래 가고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그냥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보통이 아니네요. 개발도상국은 통화가치 하락 지속 불가능한 부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올해 세계 7천만 명이 빈곤 상태에 빠져 있고 중위소득 4%가 감소했다. 부도가 나겠네요. 빈곤국이 갚아야 될 부채가 440억 달러 약 63조 원에 달해 세계연행과 IMF가 협력해서 개도국 지원에 나서야겠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 정도면 미국 경기가 반등이 될 것이고 주식 가치 같은 것이 대부분 많이 회복시에 오를 것이다.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익 박사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한 번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코스티비 2200을 맞춘 경기 침체론을 자주 주장하는 닥터둠의 부동산 하락은 더 크고 길게 올 것이다. 자산가격 조정이 아주 심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주가는 상당히 지금 조정됐지만 부동산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다고 해서 곧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우리 주가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참 많겠네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한국에. 물가, 소득, 월세 등과 집값을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3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 조정이 된다는 거죠.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대출 규제, 경기 하락들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만큼 집값이 조정될 것입니다. 최소 3년은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경기 침체를 좀 오래 보네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좀 사이클이 더 길지 않습니까? 정시는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고 현금이 있다면 내년 1분기까지 주식 비중을 늘려갈 때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은 과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주는 당분간 유의해야 됩니다. 대개 통상 주식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니까 1분기까지 주식 비중을 늘려갈 때다. 판단은 방송 듣는 분들이 해야 되지만 위에 IMF 총재하고 세근행 총재의 여러분들 메시지는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190%였는데 한 50%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199%, 148%로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조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7월 달에 가장 주가가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160 정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조정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22년 또 1월 달에는 199% 정도 됐으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미국의 주식시가총액이 상당히 과열되어 있었던 거죠. 다르게 하면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2016년에는 115%, 2017년 139%, 2018년 123%, 2019년 151%, 계속 과열이 되는 거죠. 2021년도 181%, 2021년도 199%, 2022년도 6월 30일 148%. 6월 30일이면 많이 올라있었을 때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2020년도에 아마 가장 피크를 쳤을 때가 19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꺼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손실이 엄청나게 컸겠네요. 2011년도에 100%, 계속 올라가서 147%. 굉장히 중요한 지표네요. 국내 총생산 대비 주식시가총액. 주식시가총액.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에 194%에서 이렇게 가라앉았으니까 엄청나게 가라앉은 거죠. 194%에서 2020년도에, 2022년도에 148%가 가라앉았으니까 상투에서 이렇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겠네요. 기다린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자기 돈을 투자했을 겁니다. Yes. Thanks for the benefits of body. Go on.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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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